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합리진 캐스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022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한 해를 정리하면서 고마운 분들에게 선물할 일도 또 나를 위해 선물할 일도 많아지는 요즘이죠. 특히나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연말연시 할인 행사가 쏟아지다 보니 정말이지 지갑을 열지 않으려 노력해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신용카드 혜택 축소로 무이자 할부가 줄면서 예전처럼 사용하기 힘든 요즘이죠. 왜일까요? 핫키워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목돈이 한꺼번에 나가다 보니 이럴 때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혜택을 이용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최근 부쩍 무이자 찾기가 힘들어졌어요.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6개월은 기본이고 12개월 무이자도 찾기 쉬웠는데요. 요즘은 조금 고가의 제품을 살 때 봐도 6개월은커녕 3개월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 만큼 무이자 할부 줄어든 게 체감이 됩니다. 실제로 하나카드를 제외한 국내 주요 카드사들의 무이조 할부 혜택.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까지 사라지거나 축소했는데요. 현대카드는 현대차 구매 시 적용했던 12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3개월로 줄였고 업종별 최대 12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도 조기 종료했습니다. 기존의 대형마트나 가전제품 이런 업종은 제휴를 맺어서 12개월까지 되는 곳이 많았는데요. 이것마저도 어렵게 된 건가요? 네, 지난해와 달리 이번 연말에는 6개월 무이자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렇게 카드사들이 부가서비스 혜택을 줄이고 나선 이유는 채권시장 경색과 금리 인상에 따라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카드사들은 은행처럼 예금과 적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없죠. 그래서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데요. 이 채권이 만기되면 카드사는 같은 금액의 채권을 다시 발행해서 매우게 됩니다. 하지만 기준금리가 올라갔고 카드사들이 부담해야 할 채권이자도 함께 올라간 거죠. 실제로 카드사가 부담하는 비용이 늘었나요? 네, 실제 한국기업평가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조달금리 인상으로 올해 말 카드사가 부담해야 할 이자 비용이 2조 6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7천억 원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올해보다 최대 1조 원의 이자 비용이 추가로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의 혜택을 줄이고 나선 거군요. 네, 금리 인상 기조와 함께 카드업계도 앞으로 이런 불황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고요. 그래서 이용자들의 혜택을 줄이면서 자금 조달 부담을 덜어보겠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간 카드사들은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따라 비용 절감의 목적으로 일명 알짜 카드를 줄줄이 단종시키면서 비용을 절감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수익이 늘었다고 해서 혜택을 대폭 늘려주는 건 아니면서 비용 부담을 덜 자고 곧장 카드 혜택을 줄이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네, 그렇다 보니 소비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일강에선 대출 등으로 수익원을 다각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카드사로서는 계속 오르는 금리에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카드업계는 내년에도 비용 부담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추가적인 혜택 축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혜택은 줄이면서 카드사들 리볼빙 금리는 계속해서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리볼빙은 신용카드의 결제 금액 중 일부만 먼저 내고 나머지는 높은 이자율을 붙여 나중에 갚는 서비스인데요.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7개 카드사의 리볼빙 평균 금리는 14.35에서 18.46%로 법정 최고금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장까지 나서 경고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에 그렇지 않아도 힘든 요즘 카드사의 혜택마저 줄어들어 살림이 더 팍팍해졌는데요. 이 시국을 알뜰하게 살아갈 방법,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지금까지 하키워드 합예진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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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